아 이거 읽으면 방탄소년단이요. 방탄소년단? 방탄소년단? 방탄소년단 지인 비 정국 지민 수가 랩 몬스터 제이홉. 랩 몬스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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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제일 좋아. 아 이게 이게 방탄소년단 아니에요. 아 이게 이게. 바다산 아니에요. 스킬. 야 니가 빨리 치고 와줘. 아 랩 몬스터. 아 랩 몬스터. 랩 몬스터. 랩 몬스터. 랩 몬스터. 랩 몬스터. 욕 몬스터. 가빠 랩 몬스터. 뭐야? 찌개진거 갈려고? 한 입 비에요 먹으세어 형님.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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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베 Africa get 5 5 아 예 dash 2 아이 a 말야 치고 갈자find치 의 묶 Chip scripng complaining 아 아 아Das 는 검정색으로 네 오오오오오 대빙 머리를 쓸어놓은 게 아니라고 하하하하하 솔직히 솔직히 작년 9월 10일 아 다시 한번 유빈이 심지어 너무 이해해 아멘 죽어 안돼 안돼 카샤 안 돼 어려워 안 돼 안 돼 안돼 x2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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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도철씨인데요 어디있습니까? 전주씨입니다 뭐 갑자기 그런거 왜 물어봅니까? 전주씨 충혁업화 35에서 약발라왔으면 약만 팔고 가이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옥씨가 혼자 있을래 좀 무섭게 날라있다 미치는거 같다 너 아빠 카우스 드릴게 니 핑계들이 막 그려줘봐 니 핑계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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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까지 진짜 멋있어 일단 여전히 제일 짠이다 여기까지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다 정우씨 제목이 여전히란 줘야 되 정우씨 정우씨 물이야 물이잖아 물이잖아 안 한타고 이준아야 돼 오오오옹 우리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이제 치울까? 야 그만 먹자 적당히 먹으러. 아 그만 먹어 그만 먹어. 아 그만 먹어 그만 먹어. 야 칩시다 칩시다. 근데 뭔가 잘 어울려. 뭔지 잘 어울려? 자기 얼굴은... 우리 전국의 듀엄 열정이 어디로 갔을까? 없어졌어 없어졌어 듀엄 열정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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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게 아니라고 한 번 더 아악 너무 아쉬워 아야 얼마나 넘니까 어... 오~~ 광고니! 서이니가봐라! 사이거사이거 됐어요 자 그럼 뭐 잊지 오~! 오~~~ 아.. 좋아요? 좋아요? 뭐예요? 뭐야? 아 아 어 네 기대요 시합해 정답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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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데올로 정답은 제가 우차예요 우차는 우차는 처음이었는데 우차는 링크는 어떻게 되세요?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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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타이 에스! 너무 좋아요! 네! 요! 하하하하 이쁘다! 아하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아니 인간이잖아요 자, 갑시다 자, 갑시다 릿수약이네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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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갑시다 레디 고! 하하하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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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 지오이다 액션 예승님 꼭 먹어야 해요 예승님 꼭 먹어요 예승님 아, 예승님 아십니까? 어떤거? 뭐죠? 아, 기억합니까? 그, 그 괴물 아닙니까 괴물? 괜찮겠어요? 좀만 쉬었다가 할게요 네, 괜찮겠어요 지금? 너무 가열됐어 가열됐어요 지금 가열됐어 아, 저기 오케이 파이팅했어 파이, 파이, 파이 오케이 파이, 파이,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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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spira 왜하니 примерно convinced Rib Ann 네너무 Челов止 슈 Kingdom 야 너 뭐하면 나오냐 그냥 야 정말 샤라라 한 번 해줘 야 대박이다 너 왜 이렇게 봐 너? 자동이네 그러니까 정룡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번째 여러분들 많은 동작 활용하셔서 이렇게 다르네 지민이 해봐 지민이 사관을 그냥 반을 잘라버리네 지민이 좀 더 주제되는 거니까 정답이다 발 들어와? 오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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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참네 I'm pretty 랩스토 무드파 무드파 비뿌레 무드파 무드파 비뿌레 비뿌레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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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진정 한 번만 에잇 에잇